아빠가 들려주는 생활 잡닐 의학 김지영입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의사들한테 유익한 건데요. 일반인들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크롬 관련된 거고 블로그와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응용하기에 따라서 의사들 뿐 아니라 일반인도 유용하고요. 특히 의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이런 걸 좀 둔화한 것 같아요. 다른 걸 열심히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단서와 관련된 내용, 복잡 수술과 관련된 내용, 근로능력평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들은 모두 의사들이 필요한 내용이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응용하시면 일반인도 유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제 블로그고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복잡 행위 관련된 기준을 적었어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데 의사들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주로 수술과 관련된 건데 좀 복잡해요. 그 기준이. 그런데 이걸 모르면 손해를 보는 거죠. 알면 좋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걸 참고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마 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본인의 블로그나 다른 데 넣어뒀다 잡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장에서 수술 기록지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이것을 기준으로 보고서 적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이 내용을 저는 블로그에다가 옮겨놨어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여러분 만들 필요 없이 제 블로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링크 주소는 제가 나중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 것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펼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끔씩 수시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케이. 좋았어.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근로능력.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또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있는데 이게 나온 건데 2020년 1월 13일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 기준을 몰라가지고 우리 환자한테 손해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그 전 기준 2014년인가 그 기준이 저희 외래책에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작성해 줬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최신 걸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환자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발견해서 제가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환자한테 새로 발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서 이 법이 계속 바뀌는 것들이 사실 또 의사들한테 스트레스죠. 물론 어쩔 수 없죠. 모든 제도가 다 그런 거니까. 개선하자고 바꾸는 거니까 개선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바꿔다 칩시다. 그럼 그거를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종이로 볼 때보다 책으로 볼 때 좋은 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절단장애 같은 경우는 절단 찾으면 어허허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F 해서 찾아보기가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만 설치해 두면 외래진료방에서나 자기 방에서나 수술장에서나 또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이니까. 이 글로노능력평가가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진단주수가 있거든요. 진단주수. 이건 이전에 올린 거예요. 이거는 과과별 진단주수가 있고 외과가 있고 비밀외과가 있고 정형외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정형외과 거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진단주수가 좀 복잡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양도 많고 이걸 제가 봤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도 봤죠. 그러면 지금 저는 이거, 이거, 이거 세 개가 자주 보는, 자주 봐야 되는 또는 가끔씩 봐야 되는,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드래그해서 왼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은행 같은 거 있고 제 블로그도 있고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제가 EBS 가끔 보고 또 다른 것도 제가 보는 게 또 몇 개 있거든요. 은행도 있고 이거는 자기가 자주 봐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올렸다 쳐요. 너무 많이 하면 좀 느려지겠지만 적당한 정도에서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별 세 개가 있죠. 점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설정에 가게 되면 크롬의 경우입니다. 크롬의 시작 그룹이라고 있어요. 시작 그룹에 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 이것, 이것 세 개 중에서 알 것 세 개의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를 한 다음에 현재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열어둔 페이지를 우리는 앞으로 딱 크롬을 열면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크롬을 이제 닫아줘요. 크롬을 아예 닫습니다. 딱 닫은 다음에 다시 크롬을 딱 열면 이 내용들이 쫘라락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외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쓴다면 진단 주수라든지 이런 걸, 그 다음에 근로능력평가 이런 걸 많이 쓸 거고요. 수술장에서 보신다 그러면 복잡 기준 이런 걸 많이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제 개인 노트북에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쓸 때는 제 진료실에 있는 컴퓨터에만 쓰기 때문에 예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가 개인 노트북에 많이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하고 싶지 않으면 이걸 지운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서 설정해서 시작 그룹을 지정하면 되겠죠. 이거 뺀 다음에 그러면 현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크롬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과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부터 있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파이어폭스나 엣지나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웨일도 쓰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있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오래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좋겠고 특히 의사들은 제가 진단서, 복잡기준, 근로능력평가기준 이것들은 제 링크를 여기 유튜브 밑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서 그 링크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크롬 쓰시는 분은 크롬을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나 자기의 처지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롬과 파이어폭스랑 다른 것들을 적절히 나눠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료와 관련된 일, 일과 관련된 일은 주로 크롬을 쓰고 개인적인 일은 엣지를 쓰고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충분히 이 그릇들을 작업을 분리해서 할 수가 있겠죠. 의사들을 위한 거긴 하지만 크롬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응용하시기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것이라 생각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